아저씨, 괜찮으세요? 아저씨! 저기요,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! 안경 쓰신 분 119에 신고해주세요! 검정색 티셔츠 입으신 분, 자동심장 충격기 좀 갖다주세요! 쓰러진 사람이 나나 우리 엄마일 수도 있잖아?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딱 5분이야 꿈에서처럼 끔찍한 일은 없어야 해 구급대원이 오는 시간 동안 최초 목격자인 내가 나서야겠다 여러 가지로 기술을 살 수 있는 거 같아요 좋음이 오는 시간에 오는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보러가서 조금씩은 없는데 아직도 오는 시간에 들어가고 조금만 더 장르기 간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!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! 다음 시간에 만나요! 다음 시간에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